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른 얼굴로 인사드리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제가 쓰고 있는 기초 제품을 알려드립니다. 기초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이트 홀릭이라는 제품인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화이팅 제품이죠. 제가 피부가 원래 하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좀 하얘졌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몽글몽글해. 몽글몽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발랐다. 그러니까 적당히 바르면 적당히 바르면 하얘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당연히 떠요. 그래서 많이 바르지 마. 이거 너무 많이 발랐다. 좀 지우고. 수분크림이 좀 촉촉한 감도 있고. 모공에 끼지 않아요. 딱 바를 수 있어요. 이제는 다 발랐거든요.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하얗지 않아요? 어때 괜찮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진짜 로션처럼 잘할 수 있어가지고. 미백 효과도 있고. 주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모든 과하면 안 좋아. 과하지만 않게. 얼굴만 바르면 목이랑 둥둥 뜰 수가 있어요. 그럼 목도 발라.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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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